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12세 미만 어린이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데이터를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제출했습니다. 화이자는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 2,268명을 대상으로 성인 투여량의 3분의 1인 10마이크로그램의 백신을 3주 간격으로 두 차례 투여한 결과 어린이들에게서도 12세 이상만큼 강한 수준의 바이러스 항체를 생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부작용도 접종 부위 통증이나 발열 등 보통 10대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하거나 더 적었고 심근염과 같은 희귀 부작용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화이자는 보건 당국에 앞으로 몇 주 안에 해당 연령대 어린이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현재까지는 화이자 백신은 12세 이상에만 사용할 수 있고 이 가운데 16세 이상에 대해서는 정식 사용까지 승인된 상태입니다. 로이터 통신은 앞서 화이자가 12세에서 15세 청소년에 대한 긴급 사용을 신청한 지 한 달여 만에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12세 미만 어린이들에 대한 긴급 사용도 이르면 10월 말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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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